서울시가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서울도서관 정면 외벽의 서울 꿈색임판을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라는 문구로 단장했습니다. 꿈색임판 속 인물들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훈한 33인의 독립유공자 중 1945년 광복을 미처 맞이하지 못한 채 순국한 분들입니다. 서울시는 광복절을 맞아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한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